비워야 날 수 있고 내려가야 오를 수 있다. 나무는 다 버리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. 그래서 새봄에 새싹이 나오는 것이다. 비워야 채운다. 그래서 가장 큰 손은 빈손이라는 말이 있다. 사람은 날 수 없지만 새는 날 수 있다. 왜냐하면 다 비웠기 때문이다. 독수리는 작은 몸집에 큰 날개를 가졌다. 다 줄이고 날개를 늘렸기에 창공을 잘 날 수 있다. 새의 뼈를 보라. 텅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. 비워야 날 수 있다. 새는 뼛속까지 비워 창공을 난다.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었다.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그 옆에 도사 같은 사람이 말했다. 조용히 물 밑을 보라. 뭐가 보이는가? 바닥이 보입니다. 바닥까지 내려가서 힘껏 치고 올라오라. 허우적대던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을 치고 올라와 물에서 나올 수 있었다. 바닥은 힘이 있다. 바닥을 향해 힘차게 공을 던지면 엄청난 힘으로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. 바닥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자리이다.